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문재인과 오랜 인연이 있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선거 조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오늘 해당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의 재판이 참 조국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해당 사건은 수사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 하도 검찰을 압박을 해 가지고 수사 자체도 미완의 수사라는 꼬리포가 붙어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사건 역시도 슬슬쩍 덮이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이번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증인의 경력을 보면은 민정비서관실 근무 전에 민변사무처장으로 근무했고 2017년 5월에 실시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했는가라고 물었고 범죄 혐의 관련된 제보 첩보를 수집을 하고 생성하는 것은 민정비서관의 업무가 아닌가 등의 검사의 질문이 있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광철은 증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면서 답변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80차례 이상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법조기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은 항상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재판만 들어가면 재판에 협조를 하지 않고 조국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혀를 차고 있고 실제로 과거에 조국 사건의 재판에서 조국이라든가 그의 가족은 증언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했었으며 조국은 2020년 9월 달에 아내 정경심의 재판에서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다라는 말만 300차례 이상 반복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다라는 말이 나왔었고 조국이 이야기했었던 형소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조국이 증언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9월 15일에 조국의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최강욱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라든가 조국의 아들 역시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시 재판에서 정경심은 140차례 조국의 아들은 60차례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뭐 이들이 재판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미완의 수사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팀이 물갈이가 되어가지고 이번 사건이 얼렁뚱땅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송철우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수사에 왔었던 검찰은 2021년 4월 달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를 끝냈습니다. 그 당시에 공소장에는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했다라고 적시되어 있었지만은 임종석이라든가 조국, 이광철 등의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춘분의 이유로 무혐의를 처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에서 증의로 참석한 이광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이렇게 부실하게 조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증언을 할 경우에는 뭔가 꼬투리가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한 것이며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35번이나 언급이 된 문재인이 울산시장 선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조차도 규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수사 착수부터 기소 마무리까지 이 사건은 거의 1년 5개월이 걸렸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해당 수사팀이 청와대 윗선을 수사하려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추미애가 대학사 인사를 통해 가지고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켰고 당시에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은 수사팀하고 수차례 갈등을 겪으면서 수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실드를 쳤으며 우리범연구회 출신의 김미리 판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해당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 재판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었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해당 사건의 재판이 1심조차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진짜로 말이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광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친조국 인사로 분류된 사람이어가지고 조국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재판에서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이광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으로도 고발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가지고 유족들이 이광철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해당 사건들 관련해가지고 수사의 칼날이 점점 좁혀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기업 수사 같은 경우에는 미완의 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사건들의 수사 상황을 보았을 때 이광철 전 비서관을 비롯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무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광철 전 비서관을 비롯해가지고 조국이라든가 문재인 정권 때 패약질을 많이 했었던 인사들에 관련된 수사라든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금 비리라든가 이들의 재판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럼 다시 여러분의 의미를 감사드립니다 보다 시 emotions